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한 깡통 전세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사기를 치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감정평가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빌라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입니다. 화곡동에서 올해 상반기 체결된 계약 중 빌라 전세값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돈 거래만 300건이 넘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파악이 힘들어 일부 집주인과 감정평가사 등이 짜고 실제 시세보다 감정평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저지른 깡통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고 있는데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평가서상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는 올해만 427건에 사고 금액은 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125배 수준입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사고가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빌라에 대한 허술한 감정평가가 깡통 전세 사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신축 빌라 시세 산정 때 비교가 되는 주택의 선정 이유, 근거, 비정상적인 가격 거래 제외 등 세부 사항을 감정평가에서 필수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래사례 선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서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기는 했죠. 한편 올해 들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올 8월 기준 4,300억 원이 넘었고 서울에서만 6,9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